음악 우리가 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음식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먹기만 했지 그 술 속에 무엇이 담겨있나를 잘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휴, 정말 잘 풀게요 7.2호선 교수님은 2점 비전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을 받는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